자, 28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자기가 점검하세요. 한 요정도면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본인이 어떻게 점검했는지 저랑 한번 맞춰봐요. 저도 뭐 답은 안 봤으니까 뭐 한번 답지도 다 빼고 다니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으로 푸는지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1번 풀어보세요. corporations 투자 태 Jose 태 Jose 자 다 풀어보셨어요? 자 습관 한번 봐봐요. 옳은것이 틀린거에요. 옳은것. 오늘 요번쯤은 요거부터 습관을 드립니다.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제 접근해보자고. 1번은 뭐에요? 국가사무 줄쳐나봐요. 국가사무 키워드 잡았네요. 자 국가사무는 지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하는 것은 거기가 주어죠. 잘라봐요. 지적국쟁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어때요? x죠. 임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반된다가 아니라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만자 동그라미 사나요? 만. 등록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만자가 들어가는 건 뭐에요? 항상 의심을 한번 해봐요. 만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봐봐요.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끝에다가 베이스를 깔고는. 자 읽어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관청 써봐요.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또 지적소관청이라고 읽는다. 그럼 발전생이 없잖아. 1교시에. 뭐에요? 직관. 자 그러면 토지이동과 관련돼서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뭐에요? 지적소관청이 직관을 어휘할 수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만자가 들어가면 x다. 신청 또는 뭐에요? 직관. 이렇게. 그러면 2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에 어휘해요. x. 자 우리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 잘라봐요. 잘랐어요. 일단 그러면 요 지문은 한번 열거형이 나올 때는 항상 요렇게 자르고 들어가요. 일단 처리하고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5입니다. 자 그럼 공신의 원칙 줄쳐나봐요. 공신. 공시에요? 공신이에요? 공신이야. 신자가 무슨 신자야? 믿을 신. 그러면 우리 믿을 신. 그만큼 허위 장부가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우자는 x가 되는 거네. 자 4번에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잘라봐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는 관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반드시 줄 한번 서나봐요. 그러면 요 지문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몇 필치죠? 한 필치. 그러면 대라는 게 있죠. 대가. 대가 뭐요?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목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지문을 생각하면 지목변경을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아 봅시다. 자 몇 필치? 이렇게 해서. 몇 필치? 두 필치?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럼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목변경과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간론적으로 그러면 토지를 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청량을 실시한다. 어때요? X. 원칙적으로 지적청량을 실시하나 합병과 지목변경은 반드시 청량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의미가 틀렸죠? 그러면 지목변경과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죠. 자 갱계복원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 그러면 갱계복원, 복원동그라미. 자 지적현황, 현황 동그라미. 현황 파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갱계를 복원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지적을 좀 공개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자로 지적무선주의다. 공개의 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11번, 5번 지문은 별표 3개를 해놔요. 올해 뭐예요?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갱계복원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은 어때요? 자 실질적으로 청량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5번 끝에다가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 번 잡아놓고요. 검사청량에서 제외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안개코드 하나 잡아놔야죠. 알아서 현경이. 자 현, 현이 뭐예요? 현. 지적현황 청량, 경, 갱계복원 청량.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오늘 출제될 가능성이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80% 이상이에요. 자 제가 별표 3개를 해준다라는 것은 자 독자적 문제로 80%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독자적 문제로. 그러면 현경이는? 현경이는 그러면 검사청량에서 제외된다. 다시 잡고. 그러면 현 다시 한 번 숙제하죠. 현. 지적현황 청량, 경, 경, 갱계복원 청량. 요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얻은 게 하나가 있네요. 몇 번을 얻었어요? 4번하고 5번을 하나 얻어놔야겠네요. 4번 지문에서 뭘 해도 돼요? 합병과 지목병약은 청량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검사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5번은 올해 출제 가능성 80% 육박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됩니다. 12번 한 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15초입니다. 한 번 풀어보세요. 문제 11번. 12번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자 그러면 여백에다 한 번 써볼래요? 자 다시 한 번 써보죠. 자 지적의 3여소를 하나 더 써봐요. 지적의 3여소는 아까 자기가 뭐가 있죠? 토지. 무슨 공부? 지적공부. 뭐예요? 등록이죠. 그러면 지적의 3여소 그러면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이거 한 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 그러면 토지 등의 혈액은 언제나 다한다. 읽어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뭐예요? 그냥 애울려고 그러면 그냥 뭐예요? 며칠 있으면 또 까먹는다고. 이거는 어디에서 도출이 되느냐? 지적의 3여소에서. 지적의 3여소가 뭔데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러면 지적공부에 말 때 나타난다. 등록된 때.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5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몇 번이죠? 3번을 행강편잖아요. 3번도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그러면 사실 5번보다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지문. 공사가 뭐 될 때? 증공될 때? 현강편 딱 줘놓고. 그 옆에도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이동 시기네. 그렇죠? 자 토지이동 시기는 토지이동 시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돼야 됐네. 토지이동이랑 뭐라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원세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발사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이동 시기는 언제죠? 공사가 중공된 때. 공사가 완료된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자기가 요 문제에서 요걸 권고로 해서 자기가 한번 실력이 붙었는지 봐봐요. 자 그럼 그 밑에다 요렇게 써서 요걸 한번 자기가 처리해봐요. 자 축적변경이 토지이동 시기는 수행공거일이다. 어때요? X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사가 중공, 공사가 완료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행공거일은 공사가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행공거일이 아니라 확정공거일이 되겠네. 그렇죠?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축적변경에서 토지이동 시기가 자주 출제되느냐. 바로 완료가 돼야죠. 확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시행공거일이지. 시행공거일이 아니라 무슨 공거일? 확정공거일. 요 지문에서는 여기에 이제 자주 출제된 이유가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봐봐요. 또 하나 우리가 착상해 놓을 거는 자 요 지문도 이제 자주 출제되죠.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이동 시기는 읽어봐요. 공사가 착공된 데다. OXX. 공사가 착공이 아니라 공사가 중공이죠. 완료가 돼야 토지이동을 하니까. 그러면 요 지문들이 왜 자주 출제되느냐. 바로 토지이동 시기와 관련돼서 요걸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지문이다. 사실 요 문제 12번은 5번 지문은 별 가치가 없어요. 사실 요 12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둘까. 특히 3번이 중요한 거지. 3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봐봐요. 10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뭐예요? 답지 맞춰서 답은 맞아서 기분은 좋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의미를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면 결론자로 그러면 우리 토지이동 시기는 그러면 공사가 뭐 될 때다. 중공된 때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이제 즉석변경이 토지이동 시기는 신공고일이 아니라 보송공고일 확정공고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이동 시기는 공사가 착공이 아니라 증공. 요 두 개 지문을 딱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자고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지적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이동의 지적공부의 흐려 발생 시기는 지적공부에 말할 때 등록할 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확인해두고. 그러면 이제 13번 참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 사실 문제. 한번 자기가 감각을 잡고 있는지. 15초를 줄 테니까 13번 문제.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본인이 먼저 점검하세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뭡니까? 그러면 이제 다 풀어봤으니까 읽어봐요. 자, 지적무순주의죠. 공개. 여기 공개를 동그라면서나요. 공개가 뭐예요? 밖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1번에 어디가 포인트예요? 열람. 그 다음에 발급은 공개해달라는 거죠. 있던 경기를 좀 찾아달라. 복원해달라.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공개의 주의입니다. 지적정량의 통지. 통지도 일종의 뭐예요? 통지해달라는 것은 공개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5번에 뭐가 나오죠? 고시.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 문제도 상당히 만약에 시험장에 딱 가서 접혀보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골치 아파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촉탁. 영어는 대장과 등기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지. 지적공개주의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하등에 뭐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적공개주의와 관련돼서 제일 어려운 질문은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에 13번에 2번 질문이야. 2번 질문. 행한편 딱 전화요. 이 경계복원 측량을 공개주의와 접목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11번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연결이 됐던 부분이죠. 그럼 경계복원 측량. 보통 보면 여기에서 13번을 딱 접했을 때 몇 번을 찍을까요? 보통 4번으로 손이 안 가. 몇 번으로 손이 갈까요? 특히 2번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은 대표적인 지적공개주의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확인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13번에 2번 질문을 하나 캐치했어요. 2번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잡고. 그러면 이제 문제 29페이지 가서 14번. 그래도 우리가 우리 여기 왜 공부를 해요? 공인중개사를 합격할 목적으로. 그런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2차 과목들의 목적은 몇 조에 나와 있죠? 제1조에 나와 있어요. 제1조. 1조예요. 그러면 14번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14번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4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꼭 맞은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복습 요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번 풀어보세요.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 답은 다 나오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이 뭘 함시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1번 같이 읽어보죠. 기억 읽어봐요. 공원, 멍리의 정지, 니어는 국민의 삶, 질을 항상. 이거는 뭐의 목적이냐? 가르쳐 보세요.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배웠죠? 읽어봐요. 국회법이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1조에 이게 공공복리라고 나와있거든. 자, 그러면 2번의 걸음은 2번을 같이 읽어봐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공공복리의 정진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가로열과 끝에다 써요. 이거는 도계법이네. 도계법, 도시개발법의 목적이 되는 거네. 자, 3번은 도시환경.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 항상. 가로열과 끝에다 이거는 도정법이라고 써놔요. 도시 및 주거정비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정법의 목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에 국민의 주거, 주거동그라미, 주거동그라미, 주거수준이 항상 나와있죠. 그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그거는 주택법의 목적이 되는 거야. 주택법.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답이야 못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목적, 제1조를 자기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은 그러면 뭐의 목적이 국계법, 2번은 도계법, 3번은 도정법, 4번은 주택법, 5번은 국회의 혈적관리.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문제 14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5번에다 여러 갱간판을 다 깔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문제 13번은 14번을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5번만 한번 읽어들어가면 되겠죠. 5번이 반대예요. 국토의 혈적관리. 관리라는 걸 동그라미잖아요. 관리. 저는 그러면 개발을 강요해요? 관리를 강요해요? 관리. 그러면 공법 교수님은 개발을 강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의 혈적관리. 그러면 국토의 혈적관리. 관리라는 포인트 하나 적고 그 밑에다 이거 하나 서나요. 자, 지적은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 국토를 허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한테 실사를 줘야 돼. 그게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국민의 소유권 보호이야. 그래서 소유 동그라미잖아요. 소유. 소유권 보호 목적이죠. 그래서 끝에다 가로열고. 이거는 바로 소유지적이라는 거야. 소유지적. 그러면 소유지적. 자, 소유지적을 다른 말로 줄쳐놓고 이걸 법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지적, 법지적, 법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론대로 국토의 혈적관리,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지적, 법지적.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 하나 잡아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 동그라미, 법 동그라미. 옆에다 필지라고 써요. 그러면 필지의 개념, 두 가지 개념 요소를 잡아 냈네요. 자, 필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무슨 관점, 소유의 관점, 무슨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거죠? 법적 개념이란. 여기에서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뭐가 있죠? 핵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핵지까지 파수표가를 가리해야 돼요. 핵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뭐예요? 읽어봐요. 돈. 자, 우리 학교로는 선생님이 돈을 이야기해야 돼요. 돈은 핵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래서 저도 학교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들어봤다. 저도 강의를 들어보는데 본인들은 강의도 안 들어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핵지나가. 그래서 핵지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돈. 그러면 안 돼요. 경제. 그래야 돼. 경제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지라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야. 이원과 활동의 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필지는 무슨 개념이죠? 서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핵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 즉,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류 그러면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그럼 짝수에는 안 나오네요. 보통 학교론에서 필지, 핵지는 홀수에만 나오더라고. 홀수에만. 개인이 설명했네요. 그렇다. 자, 그러면 한 번 감각 좀 익혀봅시다. 자, 여기 몇 필지죠? 한 필지죠. 한 필지. 이거는 몇 필지예요? 몇 필지? 네 필지가 되네. 네 필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 그려보죠. 자, 여기 무슨 평면도죠? 주유소 평면도라고 생각해봐요.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네. 그럼 몇 필지 읽어요? 법적으로 한 필지는. 한 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상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오피스텔, 네 필지에다 오피스텔 50층짜리를 구합합합시다. 그러면 노란 거는 뭐예요? 이거는 핵지고. 이거 흰 거는 핵지가 돼. 핵지가 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일핵지인데 법적으로 몇 필지? 네 필지가 되네. 네 필지가 한동이 되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잡아요. 필지와 핵지라는 것은 쓸 필요 없이 법적으로 일핵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일핵지는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상할 수 있는 무슨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그럼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한 번에 공부하실 때 복습하면 아, 1번은 국계법의 목적이 되는구나. 2번은 도계법. 4번은 3번은 뭐예요? 도장법. 4번은 주택법. 5번은 바로 지적 파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개발위의 관리예요. 관리, 관리죠. 공법 교수님은 개발. 그러면 문제 15번 가서 한 번 접근을 한 번 해보세요. 자, 시험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풀어요. 자기가 맨날 됐어요? 예, 정답은 3번. 선생님, 저는요. 저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2번, 4번하고 5번은 묶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워나가야 되겠죠. 정보, 정보, 동그라미. 자, 정보, 정보가 키워드가 되니까 결론대로 4번도 정답이면 5번도 정답이 돼. 그러면 4번, 5번은 대구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관리, 동그라미. 이게 이제 관리죠. 그러면 13번의 관리하고 개발은 어때요? 자, 대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적어야 돼. 그러면 관리적 정면이지 개발적 정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틀렸으면 풀어보고 안 풀어봤으면 틀릴 필요도 없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요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문제를 복습할 때 특히 11번은 뭘 정리를 해놔야 돼? 특히 5번 지문 조심해서 정리해놔야 되고요. 자, 12번과 관련돼서 특히 3번하고 5번 요 관계 속에서 한번 꼭 집에 가셔서 복습 마무리하고요. 13번은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4번. 특히 2번이 골칫덩어리예요. 경제보건청량도 지적공개주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잘 잡고 14번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반드시 기초를 깔아놓고 가야 돼요. 국제의 혈적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골로 꺼내지 말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 15번은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풀고 그 다음에 맞는 사람 풀어볼 필요가 없겠죠. 자, 30페이지 이제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 조금 봐봐요. 자, 모든 법에서 이제 용어를 알아야 돼. 자기가 응용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용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잠시 멈춰놔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무효라는 개념을 잡았다. 자, 그러면 스스로 무효가 뭔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공부를 해야 돼. 무효 봤더니 무효가 뭐니? 그랬더니 무효가 무효야. 이런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자, 무효는 뭐예요? 봐봐요. 봐봐요. 무효 개념 하나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효 하나도. 무효. 그러면 성격이 뭐예요? 지금 80점, 90점 나온 사람은 무효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무효가 뭐냐?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게 뭐라고 그래? 무효.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급해봐야 뭐예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그러면 용어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스스로 반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용어. 용어가 정확하게 잡아야 뭐예요? 응용력이 발생하고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나 갖다 놔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번과 관련돼서 한번 그러면 자기가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자기가 풀어봐야 돼요. 자, 따졌어요? 예. 자, 16번에 토지의 표시라는 거죠. 토지의 표시. 거기에도 한강편 전화고 이 문제 형태도 여러 번 출퇴 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가 붙었어요. 어디라고 써놨어요? 앞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리로서 토지의 표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정한부 토지의 표시야. 사실. 사실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단서가 뭐가 붙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토지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토지의 표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 토지의 표시는 딱 6개를 규정해 놨거든. 자 그럼 봐봐요. 거기 옆에 게다가 한 번 이렇게 그려봐요. 자 그려보놓고 자 이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안기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 공부가. 그럼 여기 봐봐요. 제2집 주소죠.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마포구 마포구 마선동 신수동이에요. 몇 번지? 369 그러면 대라는 거죠. 자기가 여기서 문제를 풀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두 가지 전제 요건이겠죠.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재죠. 369가 지번이 되죠.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면적이 되죠. 면적 이게 뭐예요? 경계 경계 이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토지의 표시 6개를 안개하고 있다면 그거는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읽어 쳤다 다 써봐요. 서지 지면 경작 이렇게 하면 벌써 끝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그러면 이걸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서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런데 첫자를 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남중에 자 그러면 남중에 봐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서동이 대영동으로 바뀌었다. 대영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경계 경계 변동일 수 없어. 없어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정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또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지번이 370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일 수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변경은 정량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그러면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지목변경이죠. 경계 변동일 수 없어. 없죠. 결론은 청량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처럼 청량하지 않는 사회들을 우리가 몇 개 봤네요. 그러면 자기가 그 6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해줘야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기에서 이걸 찾으라는 거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 4번에 뭐가 나와있는데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도각선의 수치 나왔네요. 도각선의 수치 가로 열고 가로 열었어요. 자 도면의 등록사항이네. 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도면 번호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그러면 입안 앞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십자가를 하나 그려봐요. 요거 여기 뭐죠. 도면의 색인도네.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도면 번호죠. 도면 번호 이 도면 번호는 그러면 어디에만 나타나지 않죠. 옆에다 써요. 끝에다가 공하고 대만 등록되지 않죠. 공하고 대. 공이 뭐예요. 공이지 음명부하 대지권 도나부 그러면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다. 공하고 대만 없다라는 거예요. 공대. 그쵸. 자 그 다음에 대장의 장번호 장번호와 관련돼서는 거기 앞에다가 4번 지문이죠. 3번 지문은 앞에다 고유번호라고 써요. 자 고유번호 3번 앞에다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몇 자리라고 배웠죠. 19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13자리 자 여기에서 고유번호 고자동그라미 자 장번호에서 장자동그라미 합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고장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도면에는 뭐가 없어. 고하고 장이 없어요. 고하고 장이 없어. 고장이 없다. 우리 안개코드 했던 거 다시 한번 착상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어요. 나머지는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고유번호 고 장번호 장. 자 경계 자 경계는 고미터다 이제 써봐요. 경계는 뭐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밑에다 써요.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토지 등급 자 토지 등급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겠죠. 그러면 자기가 요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 사람하고 그냥 단만 구해서 푼 사람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라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도각선의 수치 그러면 숙제 보자.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 도면번호는 그러면 어디 공대만 없어요. 나머지는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에 장번호하고 그 다음에 고위번호 고하고 고장 도면에는 뭐가 없어요. 고장이 없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5번에 무슨 등급 토지 등급 이거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네요.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아울려 볼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전체를 동그란 그러면 이걸 1번도 등록되고 2번도 등록되고 3번도 등록되고 4번도 등록되고 5번도 모두 등록되는 것은 어딜까요.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는 종합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는 지적 공부 는 아니지만 토지 표시 사항 이 다 등록 돼 있거든. 그래서 의미를 잡아 둘 필요 있다라는 거. 요정도 불만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더라도 정성 들여서 문제를 풀어 달라는 그래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실력이 늘어난 다는 겁니다.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1번 2齡 1번 2번 2번 가면 17번 풀어볼까요. 이제 속도는 어느정도 붙은거 같아. 옳은거에 틀린거에요. 틀린거. 이번엔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표시는 걸리다 사실이다. 그럼 툭 치면 소재 읽어봐요. 소재는 걸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번은. 사실 지목도. 사실 지목면적도. 사실 갱개도. 사실 잡혀도 사실이죠. 여기에서 꼭 포인트 잡을거는 뭐에요. 갱개를 꼭 잡아놔야 돼. 대충 하지 말거에요. 갱개를 갱개점으로 검춰놓으면 꼼짝없이 다하는거야. 갱개점이 아니라 뭐에요. 읽어봐요. 갱개. 지난달 4월달 모의고사인가. 그렇게 누가 출제해놨더라. 어떤 분이. 자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라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단위지역 줄자라봐요. 동리.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라면 지번을 부여하는 행정구역이에요. 단위지역이에요. 단위지역. 그러면 동리. 동리는 무슨 동리일까요. 법정동리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행정동리가 아니야. 단위구역이니까. 그럼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가. 자 5번 밑에다가 2다시라고 한번 써봐요. 작년에 2.5점짜리. 이 지문이 맞나 틀리나 봐봐요. 5번 기자 riot. 지번은 국토교통무장관이 시군구별로 지번을 결정한다. 요거는 어때요? 처리해 줄 수 있어야죠. x의 어디예요? x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무장관. 여기가 틀렸죠. 토지표시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하네요. 그러면 시군구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x. 여기도 틀렸네요. 지번 부여지역별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번 부여지역별로 개념을 잡아놓고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자기가 혼자 봐요.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을 결정하게 되죠. 모든 토지는 누가 하죠? 걱정. 자 토지표시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결론적으로 시군구별로. 여기도 틀렸네요. 그러면 요 지문에 대해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작년에 여기를 장난쳤어요. 그러면 올해는 또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뭐예요? 지번 부여지역별로. 그러니까 요 2번 지문을 하면서 2-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2번은 맞네요. 자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의 지행에 따라. 지행동그라미. 여기가 틀렸죠. 지목이란 지행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입니다. 28개. 자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죠.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배에 등록한 것. 그러면 앞으로 토지는 용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도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지목은 뭐예요?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늘어나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준 게 없죠. 늘어만 낫죠. 그러면 말한다 옆에다 써봐요. 말한다. 이렇게 18개라고 쓰고 19개. 그 다음에 21개, 24개, 28개. 지목이 이렇게 변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니까? 용도 지목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최초 지목은 몇 개예요? 18개. 회냉 지목은 28개. 그러면 여기 한번 빼볼래요? 이거 빼봐요. 4개. 이거 빼니까 3. 이거 빼니까 2. 이거 빼니까 1. 마침 18개에다 1, 2, 3, 4를 대가니까 지목의 변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그러면 이거에 조심해서 달아 놔야 돼. 조심해서 달아 놔야 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봐봐요. 우리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 건축물은 29개가 되는 거야. 29개. 조심해야 돼요. 원래는 지목 28개. 건축물의 용도도 28개였어. 작년 3년 전에 바뀌었죠. 뭐가 하나 추가되었어요. 야영장까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개다? 29개예요. 지목은 28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나라는 지목은 최초 지목은 18개예요. 현행 지목은 29개다. 어때? X. 지금 몇 개다? 28개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뭐가 읽을 게 뭐 있어? 저 관광만 잡아놨으면 있대. 봐봐요. 최초 지목 몇 개? 18.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4개. 그 다음에 28개. 그러면 해명 지목은 몇 개다? 28개. 그러면 여쭤볼게요. 읽어봐요. 주소라는 지목이 없어? 없어. 주유소. 영지지. 조심해야 돼. 주유소 지목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뭐 하거네? 뭐 하거네?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네. 다음 중. 다음 중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분류가 아닌 것. 자 보류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거기 중에 5번의 주유소라는 지목도 있어. 주유소라는 지목 없어요. 정답이 복수 정답입니다. 주유소가 아니라 주유소 용지야.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차장이지. 오솔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은 없어. 주차장이지. 여기 한번 봐봐요. 간평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네.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원이지. 정확한 명칭. 우리가 숙제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목은 함부로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목 법정 규정으로서 지목에 부과하는 것만 지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다시 최초 지목 몇 개? 18. 해냉 지목 28. 오케이.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4번도 뭐해?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요. 4번은 경계점 동그라미잖아요. 항상 경계로 돼 있는지 점으로 돼 있는지 지금부터 연습을 해요. 경계점이야 점.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주란발 거놓고요. 자표 형태로 정답되는 점. 이게 경계점이야. 이 경계점을 경계로 살짝 바깥치 하면 시험에 가면 막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해버려. 그러면 경계라 하면 이름은 틀린다는 거야. 무슨 점? 경계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줄 것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돼 임야도. 지적돼 임야도의 공통점은 뭘까요? 도. 그래서 도에. 도에에다가 가로를 쳐놓고. 자 경계점,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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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 동그라미.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도에와 좌표를 살짝 바깥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놔요. 문제지만 아는 것도 확인하는 게 문제풀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문제풀이고. 그러면 도에 지적과 좌표 지적을 살짝 바깥하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5번에 토지 동일한 토지의 표시들. 토지의 표시 그럼 뭐가 생각나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막거나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사하는 것. 자, 근데 봐봐요. 자기가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결부를 못 시켜요. 봐봐요. 자, 토지 동일이. 토지 동일이 뭐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토지 동일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사하는 것. 그럼 갖다 붙여보죠. 자, 무슨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지목. 그렇죠. 지목. 지목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자, 2번 지번 변경은 어떨까요? 되죠? 자, 3번 분할은 어떨까요? 분할은 되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분할 시켜봐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과 분할의 개념을 접목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럼 한번 봐봐요. 분할 해볼까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누니까 두 필지죠.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분할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네 번째 합병은 어떨까요? 합병은. 합병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면 25일 때 언제 가볼까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그러니까 이걸 못 구한다는 것은 지금 토지 이동의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하실 때 이 토지 이동 사유 종류들을 애운다는 것은 공부를 못한다는 거에요. 결론은. 자기가 공부를 산돌을 잘못 맞춰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럼 뭐만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달라?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사하는 거에요. 그러면 17번과 관련돼서는 버릴 게 없어요. 5개 지문. 정확한 개념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 18번에서 이제 용어를 마무리를 쳐봐요. 자, 시간은 문제가 좀 기니까 45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알겠습니까? 잘어있다. 자 됐어요 자 요 문제 풀면서 뭐요 요 문제 풀면서 생각나는 것은 5월달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벌써 5월달 모의고사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벌써 야 요 문제 18번은 5월달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구나 라는 걸 잡아내고 공부가 된 사람은 자 그럼 봐봐요 옳은 것이 틀린 거예요 옳은 것 이제 문제 이제 연습은 다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자기가 풀 때 그러면 연속 지적도 줄 쳐다봐요 연속 지적도 자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어떤 설명을 했어요 본 수업에 자 그럼 봐봐요 자 남자는 여자가 세분이 필요해요 세분 이야기했어요 세분 한 분은 누구에요 엄마 그렇죠 엄마 엄마죠 그 다음에 한 분은 와이프 한 분은 내비게이션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 여자 있죠 띵동 띵동 그거 있죠 그러면 거기 화면이 지나가는 게 무슨 지적도야 연속 지적도 그러면 그 첫 줄 전산화된 줄 전화되고 그거 가지고 뭐에요 청량에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이 아니라 없는 도면이야 진짜 공부가 된 사람은 뭐에요 요거 딱 두 군데를 포인트로 잡고 있다고 연속 지적도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없는 없는 그러면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 다우가 x 자 일반 지문과 관련돼서는 일반 지문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이거는 오래 잡아야 돼요 문제 1번은 26개 때 문제가 출제가 됐죠 26개 때 단단 문제로 출제됐어요 다음 중 자 문제 들어봐요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4번에 연속 지적도 이게 출제가 됐죠 연속 지적도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야 그러니까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잡아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속 지적도와 관련돼서 올해 26개 때 단단 문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 몇 회에요 30회 그래서 별표 하나가 들어갔어요 따로 또 지문으로 옹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또 하나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는 거 그래서 1번은 x 다 다시 한번 잡고요 자 이번에 지목변경이란 어디가 포인트죠 지적공부에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지적공부에 거기만 줄거 놓고 나머지는 다 봐봐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 지목변경 정답은 2번이 되네 그러면 지목변경은 이 말은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이 아니다 라는 거야 어디에 지목이 달라져야 돼 지적공부에 자 정답은 몇번이다 2번 이렇게 되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지적재조사 좀 전화봐요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키포인트에요 그러면 지적재조사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틀렸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정량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재조사 정량이죠 자 지적재조사 측량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바로 뭐에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럼 3번은 어떻다 x 3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나 해줘요 밑에도 하나 써요 여백에다가 3 다시 지적재조사 측량은 첫번째 뭐에요 첫번째 확인해둘거는 바로 첫번째 뭘 확인해야죠 가장 최근에 도입한거 자 최근에 도입했으니까 한번 뭐에요 출제됐겠죠 언제 출제됐어요 28회 때 28회 때 자 가만히 여기에다 써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두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다 이해했잖아요 지적재조사 측량 자 또 하나는 뭐에요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이죠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한게 한번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지적소관청은 뭐에요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이 돈 많아요 선생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숙제검사는 학생이에요 선생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검사 측량은 의뢰 대상에서 뭐 됐다 제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생각하면 간만 있으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간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끌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8회 때 나왔으니까 이제 30회 때 올해 2년 지났네 자 그러면 다음 정 문제 나가요 다음 정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을 포함해서 지적적량 수행자에 의뢰한다 어때 x 포함이 아니라 제외 다시 한번 잡아 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출제 경향이 들어가요 요즘은 자기가 포인트 잡아서 마무리 숙제 놓고요 28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 지문으로 올해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2번은 그러면 3번은 그러면 x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4번 지문이죠 4번 지문에 지적공부란 지적공부가 몇 종이에요? 8종이죠 자 초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직관 동원부 지적도 임야도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일란도 일란도 조심해야 돼요 일란도는 지적공부가 아니야 기타공부지 자 경계점 좌표 동원부 지적적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수의자를 기록대장 및 도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읽어요 포함 포함해서 머선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하일까지 포함해서 머선적량이다 지적공부라고 그러죠 저번에 지적정량이란 그러면 벌써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줄차라고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저하는 정량 정량을 말하며 지적학정 정량 및 지적재소사정을 포함일까요? 제외할까요? 포함해서 그래서 제외에 틀렸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무슨 정량이다? 지적정량이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문제 16번, 17번, 18번은 틀렸다 그러면 과개가 뭐예요? 공부 진짜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린 사람은 다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안 풀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풀 때는 안 풀어봐도 돼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조건반사로 원하우스나스의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특힘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갱계, 좌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정량이란 면적 갱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정량을 무슨 정량이다? 지적정량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영대에 따라 최초 지목은 몇 개? 18개 해명 지목은 28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발사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그럼 몇 페이지로 가냐면 넘겨놓고 시작해요 넘겨놓고 자 37페이지 자 37페이지 가니까 포인트 5, 제 2장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의 조사 등록 방법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이 파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돼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떡해 끝 끝 끝 감사합니다.